실수였다고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. 하필 여기가 촬영장소. 네가 그러니까 그냥 그념인 거야. 내가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당신도 내가 한심해? 반지를 주웠어요. 재준 씨 거예요?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. 전화를 하도 안 받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나. 걱정한 건 아니고. 저보세요? 후준 씨도 첫사랑이 있었을까요? 너 혼자 걷던 걸 못...